I'm a beautiful girl 어릴 때부터 남자라고 좀 다르고 남자가 한 번 빠지면 다 퍼지는... 남자가 많이 꼬여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생활비를 주고 있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다보니까 좋은 것까지 기운 자체가 별로 없어 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눈웃음을 가지고 있어서 남자들은 끌리거든요 저를 좋아해서 만나는 사람들도 많았어서 매력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 꼭 그건 아니야 네가 흘리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즐겨가